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 천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 천년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전라도 천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세계시도가 함께하는 전라도 천년 기념식이 전주 전라감영 1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의 자긍심과 새로운 천년에 대한 희망을 전한 이번 기념식은 전라감영 보건부지에서 펼쳐져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시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다가올 새 천년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 3개 시도는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통해 융성했던 전라도와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생명력으로 더 크게 웅비할 전라도를 위해서 대한민국 농업수도 제3금융중시로 비상한 전북을 위해 전라도인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 천년의 역사를 써나갑시다. 또한 새 천년의 바라는 전라도인의 소망 메시지 타임 캡슐 봉인과 새 천년의 문을 여는 두드림 퍼포먼스, 전라도 천년 특별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